내가 잠시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는 3편을 했죠 저는 원래 이름은 박도경 제가 손이라서 손톱으로 박도경 역할이 진짜 안 묻거든요 꽤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더 도드라지는 거 같아요 까칠한데 잘해주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게 좀 도드라지는 거 같아요 온도일한 게 너무 불었어 근데 운동은 한 시간 빡세게 해야 운동이지 이거 밖에서 잘하는 거 이거 봤어? 너무 예뻐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을지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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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올게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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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